안녕하세요 딸샛엄파TV 자전거 타기 좋아하는 드론 제법 날릴 줄 아는 딸샛아빠 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종 조치원 맛집 도로변에 있어 찾기도 쉽구요. 무엇보다도 양도 푸짐하게 주시고 가격이 매우 착합니다. 5,500원 특히 각종 채소와 과일을 자연 발효시켜 만든 비빔소스는 유산균이 풍부한 웰빙식품입니다. 술을 많이 먹고 싶은 분은 양 많이 주세요 라고 하면 추가 계산 없이 더욱 푸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뜨끈한 국물이 시원한 것이 맛이 아주 일품이지요. 국물이 끝내줘요! 엄청 많아 보이는데요. 한 젓가락씩 야금야금 먹다 보면 어느새 빈 그릇이 된답니다. 그럼 맛있게 감상하세요. 구독해줘! 구독해줘! 네, Teach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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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김치 이거 다 먹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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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다 먹었어? 누가 다 먹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